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나리의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이건 뭘까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이건 뭘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안한지 꽤 돼가지고 어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출첵 아 잠깐만 안돼요 잠깐만요 오케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엇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첵 출첵 감사합니다 야 오자마자 고발 15매 저요 그리고 튀기 어딜 튀어요 고스나의 방송도 보란 말이에요 신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피날레 장식 폐쇄카로 튑니다 그러지마요 보면서 해요 오요 지스 뭐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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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채팅창이 다 가려지는데 아 그러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러면 되지 됐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됐어요 이제 됐죠 기분좋게 한판 승리하고 오 빠르죠 하도 오류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류 걸린거는 금방금방 해결됩니다 지금 오모모모모 오 위험해 위험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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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러니까요 아아 고스네이가 방심했어요 방금전에 방심은 아니고 잘했는데 멘티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호 오호 드디어 공격하는건가 아아 오 잠깐 저거 위험해 위험하다고 야 저거 진짜 위험했네 와 근데 잘 안된다 갑자기 왜 채팅 잘 안되지 야 위험해 위험해 와 진짜 뭐가 잘 안된다 됐어 됐어 일단 집어넣자 어우 죽는줄 알았네 왜이렇게 잘해 갑자기 왜이렇게 아우 잠깐 아 잘못했어 아 이 중간 아우 여기도 실수하면 안되는데 아아 출첵하고 바로 고발을 하다니 이벤트를 없애버려야되겠다 아 어차피 포인트가 안보이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아우 아우 왜이래 자꾸 오쌰 아우 아우 진짜 미치겠네 와아 그래도 야 이정도면 탄거다 진짜 와 아니 도대체 왜 안나오는거 자꾸 잘 안밀리네 우리 미치겠는데 지겠는데 야 위험했어 됐어 가자 가자 와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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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험해 와아 누가 자꾸 잘 안나온다 골수 내리기 못하나? 아아 왜이래 이거 어떻게 된거야 뭐야 왜 안되져 왜 안되 왜 안되 한분입니다 하하하하 어? 나 지금 컨트롤이 안됐어 혼자 있어도 되나? 어? 응? 절대 안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가셨죠 슬프다 안되 갑자기 이건 되는데 어떻게 된거야 이걸로 바뀌었나? 왜왜 이걸로 바뀌었지? 우와 나 갑자기 컨트롤이 바뀌었어 어떻게 된거야 어? 어 고아 안녕하세요 시험 끝 수고하셨어요 일단은 컨트롤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please 빵... 저 상황 빵...떡 어 컴피... 컨트롤러 커스텀 커스텀 돼 있잖아 라이트 아 소프트니까 아래 됐잖아 다시 못쓴거고 따 아아 지지스타? 지지스타가 뭐예요? 유솔찬이 거 아니야 지지스타가 뭐예요? 지지스타가 뭐예요? 목숨갈고 화이팅! 지지스타가 뭔데요? 알려줘요 저는 몰라요 됐다 아아 체외 유튜버 가서 부러웠는데 아아 그래요? 아 아 게임 페스티벌 아하 혼자 하면 이렇게 잘 되는데 갑자기 컨트롤이 이상해져가지고 안되고 근데 처음 사라져 아아 그렇구나 오케이 컨트롤 됐다 아아아 아아아 아니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얼마나 들길래 얼마나 들길래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들길래 지지스타가 가는게 얼마나 많이 들길래 도대체 아아 기차값으로 씹은 깨져요 아 기차값으로 씹은 깨져요 그렇군요 그쵸 부산 가는거니까 아기차값으로 씹은 깨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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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헐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하자 우와 덤벼 오오 강하게 나오시는데 도시나리가 실력이 상세했다는 사실을 너무 광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력의 10분의 1도 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자 짝대기 한 번 나오자 됐죠 끝 가라 가 가라고 가라 아 뭐 아 이게 아닌데 살아나면 안 되는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 실수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됐는데 기다려봐요 우리 작업반 링크 있으세요 있죠 있는데 다음 주부터 작업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푹 쉬는 단계라서 갑자기 빨라진 거야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아 아 어려워 아 분명히 아까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 시베가 뭐예요 한방이 끝내야 돼 한방에 안그러면은 살아나면은 답이 없죠 편안하면은 정법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면은 정법이 없기 때문에 아 아 아직도 탈 안입니까? 편안하지마 제발 편안하지마란 말이야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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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라고 사라지라고 신선한 사라지라고 시нес 시相信 지금 실력으로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 플레이어에게 도티나리가 역전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 하고 싶어 역전이 하고 싶어 역전이 하고 싶은데 와 미치겠네 왜 바꿨지 와 미치겠네 아 저기두면 안되는데 아 또 졌다 또 실수했어 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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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도 다음주부터 노트북 아 진짜요 썸네일하고 이런거를 이제 그냥 제가 직접 해야겠어요 역시 자기건 자기가 직접 하는게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자꾸 생각이 짧아 웃기야 너는 생각이 너무 짧아 생각을 좀 하면서 하란 말이야 생각을 좀 하면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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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więks Cafe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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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우 위험해 위험해 어우 죽을건 했잖아 짝대기 나와라 짝대기 나와라 짝대기 나와라 짝대기 나와라 여기 나왔다! 가자! 3개 가자! 4개 가자! 어딜 또.. 근데 죽지를 않네 확실히 끝내버려야 되는데 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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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어려워 가라 저리 가 가! 저리 가라고! 가 가 가 저리 가 저리 가 가라고 아 왜? 아 왜? 어어어 어어어 어 안녕하세요 자 또 졌습니다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건지 덤벼요 네 덤벼요 된장 점점 떨어지고 있어 0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자 들어오시구요 야 과연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님아 바로 무시하고 시작 예 바로 무시하고 시작 덤비샘 이거 이거 고씨나리 너무 어 낮게 보시면은 큰일납니다 큰코다칩니다 큰코다쳐요 와 슈퍼 애가 들었고 아 아 오모모모 큰일날뻬했다 오 큰일날뻬했네 오 아 아 아 나 짝대기인줄 알고 아 실수했다 망했다 아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이야 죽는줄 알았네 큰.. 큰코 다친다고 했죠? 제가 큰코 다친다고 했죠? 큰코 다친다고 했죠? 했어요? 안했어요? 제가 어? 프셋하고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이런 이런 이길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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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키설정 빨리 키설정 다시 하고 와요 오케이 됐으면 바로 시작 아 또 공부하러 가야돼요 그래요 곧씨나리 방송 어 켜놓고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오케이 덤벼 오케이 덤비 고고 점점 실력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곧씨나리의 실력 스피드 스피드 좀 더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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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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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뭐야, 와아 이만큼 당한거야? 야, 엄지님 야, 엄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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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면 안되죠 그래도 곧 뛰나리 갈 상태인데 재밌게는 해주셔야지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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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와파 안되는 곳인데요 공부 화이팅! 무슨 공부 하세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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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겼다구요? 진짜? 얼른 다시 들어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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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10시 되면은 아마 고수분들 들어오실거거든요 그전에 우리 연습해놔야돼 시작합니다 아 난 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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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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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uvement 너무 이런 너무 급발절하시면 아닌데옵니다 보스 중에 너무 아파옵니다 살살하여 주시옵소서 살살하여 주시옵소서 살살하여 주시옵소서 어? 킹터트롱님 오셨다 살살하여 주시옵소서 살살하여 주시 이거는 지겠다 도시나리가 너무 잘못됐어 아 뭐야 아 저걸 저렇게 뒀지? 뭐 해결은 되긴 했지만 아 짝대기 짝대기를 저장을 했다 했는데 VIP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고스나리 방팡에 와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고스나리에겐 엄청난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아 실수했어 실수를 해버렸지만 그래도 고스내이는 다시 살만해 할만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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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하다구 했을텐데 했을텐데 아 어렵다 어려워 가시지요 가죠 원더랜드로 원더랜드 원더랜드 쇼타임 원더랜드 쇼타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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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하지만 전부다 실력이 늘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어허어 호흐 호흐 황 황 황 황 후 황 아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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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 슈퍼 레모니 레모니님 어서오세요 늦이네 그쵸 성장현 스트리머라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안녕하세요 시크랩님 성장현 스트리머로서 방송도 성장 멘트도 성장 실력도 성장 지금 밖이라 직감하고 싶은데 아 그렇구나 하이 웰컴 트 마이 브로우 캐스트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슈크랩님은 좀 봐주시면서 네 노코리안 오 웨어 나이 프롬 원원 원 바이식스 하프 와우 에? 어 뭔가 뭔가 고바시보로 약간 들리는 한 시간 뒤에나 들어가겠네요 아 그렇군요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일단은 손풀기 게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엄지님 고시나리가 허당이 허당이란 사실을 저번주까지는 허당이었지만 이번주는 허당이 아닙니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허당 되겠는데? 허당 되겠어 허당 되겠다고요 어어어 아 뼈우 아 뼈우 렛츠 고우 고우 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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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이렇게 죽는다고? 하지만 난 쉽게 죽지 않아 아 쉽게 죽지 않지 야 위험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어요 방심은 할 수 없지 방심할 수 없죠 방심할 수 없죠 자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오 오 오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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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왜 거기다 더진거야 아 아 쿠노게이미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만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시 아직 진정한 고스한테는 이길 수가 없구만 더 들어오실 분 계신가요? 아이디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고승 고스나리가 점점 성장하는 거 아 그러지마 영어로 고바씨보라니 어 킹도토리님 오셨다 오셔보세요 오늘도 성장형 스트리머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성장하기 전에는 죽을 것 같아요 오 큰일날뻔했다 진짜 큰일날뻔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나 죽었어 아 그냥 죽어 아 아 내가 왜 그렇게 넣었지? 아 아 아 저렇게 해서 한번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언제 포켓몬 해요? 조만간 또 할 거예요 어제 그 포켓몬의 재미를 봤기 때문에 포켓몬을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메이 히멘님 재밌었잖아요 메이 히멘님 그쵸 우리 포켓몬 재밌었잖아요 그쵸 어 진짜 재밌었어 어제 조만간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아 여자 여자 캐릭터 나온다고 그렇게 호환장담하시더니 남자 캐릭터 나와가지고 어 성차별이 아니죠 저 아 저 진거예요 네 진거 진거예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카톡방에 계세요 저한테 뭐냐 저기 준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누구보다 빠르게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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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터뜨려줘야겠어 한번은 더 터뜨려줘야겠어 위험해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이게 아니잖아 어어어 잠깐 이게 아니잖아아 아아 알까기로 이루지 않는 분 있나요 알까길 유로치 없는 분이 어제 그분이에요 산타클로스 역시 고수분들이 한두 분씩 오시니까 고수네가 이길 수가 없구만 이제 랭킹 16위인 분이 오시면은 치킨 먹어야지 포인트 2만도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아 있어요 있어요 아 아 아 예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아 예 어제 저한테 돌핀 캐릭터 주신 분 그분 얘기하시는 거구나 메이멘님 저 돌고래 그 캐릭터 주신 분 그분 얘기하시는 거구나 시참 얼른 들어와요 성장현 스크리머 고수나리 방송입니다 지금 오늘도 성장했던 소리를 들었어요 네 맞을 거예요 두 분 계셨으니까 어제 그 제가 산타클로스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면은 그분일 거예요 음 어 메리 그리스마스 날은 원래 혼자서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혼자서 지내는 게 국룰이지 않아요? 설마 이 방에 커플이 계신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제가 아는 커플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커플이 예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눈물이 나뇨 눈물 안 나요 새피 솔크 방송킬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방송킬 거예요 할 거 없어요 아 물론 편집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제가 저기 가족 가족 행사 있어가지고 이제 그건 못하고 방송 못하고 편집 못하고 연말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바쁘네요 이것저것 여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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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녕 와.. 이렇게 공격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한번도 안계셔 역시 고수분들이셔 그냥 방법으로는 안되는구만 나도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역시 고수분들한테는 그냥 번데기에 그..뭐냐.. 주름잡기 한번만 봐주시면 안될까요? 네 저도 고수분 한번 어떻게든 이겨보고 18손 앞다리 아안돼 오..클라뻑했다 앞다리 야..봐주는거 전혀 없구나 네 아니면 집앞 카톡으로 고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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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 땡큐 자아 아니에요 곧씨날도 성장한다고 이야기면은 봐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거고 아휴 소멸 봐주겠어요 봐주면은 곧씨날이 버릇나빠져요 버릇나빠진다구요 버릇쯤 나빠져도 될거 같아요 이제 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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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해 위험해 우와 아니 누가 자꾸 공격하는거에요 네 천량한 시민한테 뉴비 시민 뉴비는 아니지만 이제 아아 와 누구에요 누가 자꾸 곧씨날이만 공격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제 대구인데 어? 대구 아아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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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 유명한거 뭐있나요? 아 로블럭스 안그래도 게임추첨 몇번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투컴이 되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게임 이제 좀 난 파트별로 좀 제가 저기 게임 뭐냐 저기 방송시간을 좀 늘리게 되면은 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거파하면은 뭐에요? 버츄얼파이터? 아 버블파이터 맞아 버블 버블 버블파이터 에임이 씨레기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 버블파이터 야 야 와 돌아가시겠다 야 좀만 방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야 무서워 어? 뭐야 엄지님 왜 튕기셨어요? 들어와요 다들 짱구 쓰신대요 버츄얼 생각 있으신거죠? 버츄얼? 버츄얼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되요? 그거 잘 몰라요 그 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가야해요 이런 어딜가요 방송은 계속 계시는거죠? 방송도 나가시면 안 돼요 네 방송 나가지 마세요 얼마나 고스나리가 슬픈데요 아 VR 쓰고 하는거? 처음 들어보네 어 아 저렇게 해두면 안되는데 어 아 아 저렇게 해두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공격이 한번 한번에 올거라서 야 위험해 위험해 이거 지금 첫 더 뭐냐 저기 대처 안하면은 큰일나요 큰일나요 아 아 아 아 아 하면 안되는데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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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엄청 걸리 렉 엄청 걸리 진짜요? 아 카쿠컴으로 캣투리 못먹겠어요 렉 엄청 걸리 버틀버고 신나이도 궁금하다 아 진짜요? 저는 일단 다이어트를 성공해가지고 어느정도 되면은 얼굴 공개할 생각이 있는 스튜머라서 일단은 여러분께 그래도 어느정도 예의상 그래도 그나마 인간다운 얼굴을 보여줘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컴게임하고있는데 왜요? 컴게임 컴게임하고있어요 진짜 내가 그 뭐냐 그 공포게임 뭐야 그 그 피자 가게 내가 피자 가게 그거 싫어하잖아 그것 때문에 피자를 안먹어요 내가 네 컴게임 뭘 원하시 뭘 아 프레디 맞아요 프레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니까 되게 필프더라 물론 이제 이야기가 좀 각기게 된 부분이 없잖아 있긴하지만 컴게임 뭘 원하십니까 네 뭘 원하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컴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하는 게임을 좀 많이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항아리도 한번 해볼까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아리 항아리 비슷한 게임 있잖아요 이번에 좀 유명한 게임 있던데 한번 부딪히면 막 뒤로 막 짜짜짜짜짜 하는거 네 커플이 아닌데 어떻게 커플게임을 해요 제가 네 커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커플게임을 하냐구요 ㄹ 슬프잖아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엔 루돌프가 메이플스토리 월드라고 아 그래요 생기면요 축복은 생길일이 없어요 일단은 저에게 여자친구랑 질량이 영인 물체입니다 없단 뜻이죠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아요 와 진짜 야 무서워 여기 무서워 저 빼고 다 고인물이시잖아요 골스라리를 제일 마지막에 해치워주시면 안될까요 제일 먼저 죽잖아요 계속 그러면 안돼요 야 참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이렇게 골스냥이를 또 죽이려고 죽이려고 칼을 차고 오시다니 하지만 골스냥이 그냥 죽지 않죠 그냥 죽지 않았어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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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모니카 모니카 얘기하지 마요 진짜 나 그거 사기가 그거 진짜 모니카 아 모니카 아 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 잠깐 너 방수하고 있지 거기서 소름 돋고 아 내가 지금 가끔 가다가 그거는 내가 지금 찾아봐 아 두드문 아 아 두드문 몰라요 팍 됐는데 발로란 발로란트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그러지마요 그 저주 때문에 진짜 평생 뭐냐 진짜 여자친구 안생기는 아 하긴 뭐 사귀맘도 없으니까 사귀맘이 없는건지 능력이 없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귀맘이 없다는거 네 사귀맘이 없다는걸로 하겠습니다 끝 끝 끝겠죠? 희망을 가지자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은 고스나리가 당허 아옵니다 아아 위험해 이건 위험해 이거는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안돼 잠깐만 잠깐만 아아 아아 발로란트 아 탄들리인코아 안녕하세요 발로란트 발로해 주세요 손으로 해도 충분히 발로하는 실력이 나옵니다 쿠노게이밍이 아시잖아요 쿠노게이밍이 저 그 뭐냐 저기 그때 그 실력 도틀그라운드 실력 아시잖아요 손으로 한건지 발로 한건지 모를 에임 손에서 발냄새가 나요 얼마나 못했으면은 어 발로 플레이하냐고 수위까지 들었어요 제가 시간이 없당 젠장 젠장 이겨보고 싶다 이 고수분들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언젠가는 이길 수 있겠지 아니야 이길 수 없.. 아니야 이길 수 있을거야 희망을 가지자 너는 성장형 스킬리머하고 너는 이길 수 있다고 헤쳐왔잖아 헤쳐갈거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으로 보답해야지 그치? 넌 할 수 있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성공으로 보답하겠어 잠시만 잠깐잠깐잠깐 어우 잠깐잠깐잠깐 제가 공격했다고 공격하시는거야 지금? 오잠깐잠깐 오 나 내렸는데 와 죽는줄 알았다 진짜 죽는줄 알았네 와 이거는 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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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고수분들 상대로 이렇게 잘 살아남는거 보니 실력이 올랐구나 고수나리 알고 있었다고?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아 잠깐 잠깐 어 잠깐잠깐 잠깐잠깐 어 들어오셨다 잘오셨어요 얼른 들어와요 어 뭐야 왜 돌아가신거야 들어오지마요 이대로 고수나리와 스윙이 있으면 좋겠지만 스윙은 절대 나오지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비비기 좋으면 돼 메리 골 고스마스 파티에서 잠시 과자 찾아서 올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좋다 우리 쿠노게이밍님 그래도 자주오시니까 좋다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고스 고수분들 사이에서 고씨가 있었다보니까 고씨가 피해가 많이 봐요 네 고씨 지금 3승 밖에 못했어요 고씨님 살리실 분 같이 죽으실 분이죠 랭킹 16이 들어오시면은 다클나요 지금 다 비상 걸립니다 어 친숙주방냥인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테트리스 테트리스 뭐든지 고스 고수가 되고싶은 고스나리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않았다고 한다 왜냐 세상엔 고인물이 넘쳐나고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스나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뭐하 어 바뀐 줄 알았네 와 죽은 줄 알았네 나 나 나 나 나 나 아직까지는 할만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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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아 아 티모님이셔구나 아 티모님이셔구나 아이디 바꾸면 몰라 야 살벌한 이 살벌한 현장을 보세요 어 이 고 고인물들이 가득한 이 방에 어 고 고수 고수 그 사이에 고씨가 껴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난 아니라고요 뉴비에 가면 학살 학살 당합니다 네 뉴비가 열수 접고 가는 게임 테트리오 하지만 고스나리 너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야 진짜 어떻게 도와될지 모르겠다 뭐야 저 클럽 보겠다 또 또 또 또 같은 실수 할 뻔했어 와 이번엔 평화롭게 가나요? 아주 좋아요 아 평화롭다 평화롭다 평화 평화롭다고 했잖아 어어 야 위험했잖아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오오 위험했어요 위험했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뉴비를 살려달란 말이예요 아아아아아아 그날 걸어가는게 더 빨랐을 땐 아 처음엔 셀프를 제약 걸고 한다고요 아 그래요? 정말이에요? 셀프를 제약 걸고 하는거 맞아요? 고민물 악인대친님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감기는 거의 다 난거 같구 출책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어떤 이벤트를 할까 어떤 이벤트로 여러분들을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나아아아아아 나아아아 나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세요? 저 저 지는데 레벨업만 하고 있어요 아 가능하죠 고스나리도 엄연히 따져서 뉴비라고요 여기 고인문분들 두 분 계시고 고스 고스 여기 가운데 고스 껴 있어요 고스 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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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들어와요 기다리고 있어요 뉴비 입문 방송은 무조건 고스나리 방송을 통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링크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링크 드리죠 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고수들 사이에 고스가 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이거는 지금 원컴으로 하고 있어요 투컴 할때는 컴퓨터 게임 방송을 제대로 할 때 그때 투컴쓰고요 중수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스프린님은 이미 고수씨잖아요 중수라니요 지금 모든 뉴비들은 고스나리에게로 오라 고스나리가 너희를 편히 실게 하리라 어 티모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오퍼십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는 하위 하위 오퍼인데 아 키 그 방향키 방향키에다가 저기 스페이스가 쭉 내려가는 거 이렇게 쭉 내려가 아 위에가 쭉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Z하고 X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ZX가 이런 식으로 자 뉴비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주세요 저기 봐주시면 해주셔야 돼요 알기시겠죠? 예 삼삼보다 귀하다는 뉴비분들이 오셨어요 뉴비분이 오셨어요 살살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살 살살 부탁드립니다 살살 부탁드립니다 역시 살살하고 계신다 좋아 저도 최대한 살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탑 쌓여 있는 거 봐 그쵸 설마 제가 죽였나요 혹시? 어 깜짝이야 내가 죽인 줄 알았잖아 아우 깜짝이야 놀랬네 어 최대한 살살 최대한 살살 자 왜 이렇게 세게 가 왜 이렇게 세게 가 세게 가지마 세게 가지마 좀 약하게 좀 가봐요 약하게 좀 약하게 좀 가봐요 안돼 잔 잘못됐다 아 잘못됐다 나린님이 아니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컴게임 컴게임 하나는 제가 좀 고정적으로 아 뭐야 제가 안 죽였어요 제가 죽인 줄 알았을 순간 제가 죽인 줄 알았을 순간 깜짝 놀랬잖아 깜짝 놀랬잖아 나 저 사이에 놓는게 되게 힘들어 아 이게 바로 고수분들의 실력입니다 아 설정 있어요 저기 맨 처음 화면에서 컴피그 들어가신 다음에 키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러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렉이 심하다고요? 렉이 심하면 재부팅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야 할말을 못하게 만드는 이 고인물들의 실력 야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바로 나락가는 야 왔는데 고바 자러 갑니다 잘자요 너무 우려하지 마시구요 와 왜 벌써 자요 맞아요 왜 벌써 자요 지금부터 시작인데 드디어 버스 탔는데 빨리 집가서 깨마로 오셔야죠 맞아요 깨마로 오셔야죠 일단 고수분들 사이에서 일단 한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 이때 아니면 실력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바보 적게 두면 안 되는데 됐어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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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해요 충분해 충분해 와.. 위험한데? 오 위험하다 와 죽는 줄 맞았네 공격하지마아 어어어 죽는줄 아었다 이야 이 선량한 뉴비를 이렇게 이런식으로 어 최우 형님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지금 죽겠어요 골씨나리미한테 죽어보고 싶어 못 죽잖아요 네 못죽잖아요 고씨나리 고씨나리한테 죽다니 그런 그럴일이 절대 없는 아 게임이 고씨나리도 고수가 되지 않으면 안되겠어 괴수다 야 위험합니다 위험해 일단은 최대한 깎을 수 있을 땐 깎아야겠어 야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오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뭐 어떻게 된거야 공격하지마요 고씨나리 한번만 봐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봐주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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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봐주세효 봐주세효 한번만 봐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아아아아 흠 그냥 잘못했다 망했다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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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봐주셨어 감사합니다 아 역시 감사합니다 천사분들밖에 안계시는거 같아요 아 이렇게 고씨나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또 살려주신 어 2위분 감사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아 이거 봐주신거에요 봐주신거 한개 놓고 1초 세고 하우 아 진짜요? 지고 싶지 않았는데 2위분 2위분이라고 해야지 하지만 이제 이번편부터는 아예 알자리 없기 때문에 알자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조건 가야되요 무조건 가야됩니다 나는 최대한 깎을 수 있을 때 깎자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충분히 많이 깎았지만 그래도 방심해서는 잠깐의 방심은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냥 패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패배라는 단어를 배우진 못했는데 여기서 배웁니다 네 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드디어 공격이 시작이 됐다 공격이 시작이 됐다 나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나는 골씨나리 아녀 보스들은 1대1 될 데까지 셀플 제압하면 유비와 똑같아지니 다들 오세요 그런가요? 그건 몰랐네 probability rency 자 실력을 홀드 빼고 홀드 빼고 좋다 어때요 고스분들 홀드 빼고 고스나리한테 홀드 빼고 해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버릇상 어쩔 수가 없어 빼려고 해도 이게 습관이 습관이란 게 무서워요 습관이란 무섭죠 무섭죠 야 이게 잘 안된다 나도 모르게 홀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뭐야 왜 안돼 아 또 키가 바뀌었어 아 또 키가 바뀌었어 왜 왜이러지 아니 나는 키를 걷는 적이 없는데 갑자기 키가 바뀌는 건 무슨 경우지 뭐지 키가 또 바뀌었어요 아니 WSD로 키보드 갑자기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키로 바뀌어요 방향키로 바뀌어요 저 다시 이거 키 설정하고 올게요 끝나고 나서 강 다시 만들게요 이상해 오늘따라 와 한파경보 엄청 오네요 아 전환상 기본이라 아 그렇구나 고스나리가 고전게임도 할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스 이제 게임을 어차피 종합게임 스티머니까 이것저것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와 잘한다 아 방향키가 이상해 왜 갑자기 바뀌지 오늘따라 나는 건든게 없는데 갑자기 바뀌고 그것 때문에 아까 승부했어도 지고 1대1 되면 원래 실력으로 네 1대1 되면 그 제압 푸는거죠 당연히 1대1 되면 제압 푸는거 맞습니다 자 저 키좀 다시 설정하고 올게요 아 진짜요 다행이다 저도 고전게임 좋아하거든요 어떤게임 좋아하세요? 자 키 설정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 그거 그거 있어요 그거 그 뭐냐 저기 그 두명이 살 수 있는거 뭐지? 내가 뭐 뭐하려겠지 이게 아닌데? 컬스피그 컨트롤러 이거를 그치 이건데 아이고 좀 됐다 아 그쵸 오 좋아요 아 이게 아니지 오 큰일날뻔했다 방만 들어야되는데 들어오세요 그 뭐지? 고전게임인데 두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 있어요 고인물 유배시키는 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드디어 키배치 다시 설정했습니다 도대체 왜 키배치가 갑자기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보글보글 오 보글보글 보글보글 좋죠 자르는 못하지만 보글보글 이런거 좋아합니다 스노우브라더 스노우브라더즈 좋아하고 조이치스틱 사가지고 킹오파도 한번 해보려고 아 아 맞아요 그치 보글보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뭐야 아 반대다 아 반대다 아 반대로 했어 아 키 설정 이따 다시 할게요 한번 더 할게요 아 아 위하고 아래가 바뀌었어 아 이거는 그대로구 근데 오히려 이게 더 난가 아니 모르겠다 어 어 뭐야 아 맞아 그냥 내려가는게 이거지 참 아 지금 키 설정이 이상해졌다는걸 강구했어 아 바꿔야겠다 아 아 그냥 키 설정때매 진겁니다 아 그렇게 하죠 무각은고스님 고아 안녕하세요 제약 풀렸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출첵 감사합니다 134946님 제일 오래 더 오래 되신 분 있나 잼콩님도 요새 수능 끝나는데 안오시네 한번 오셔야 되는데 649일째입니다 제가 첫방송이 언제죠 거의 첫방송 때 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치 얼마 안되 21일차이네 21일차이 배틀그라운드 유저 아 요새 근데 배틀그라운드 아 계엄 무각은고스님 아 하시는구나 모바일로 아직도 야 골듀분들은 역시 컨트롤러가 달군 감탄사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도 실력의 지금 반밖에 안 반도 안내고 있는 그거라서 스타크래프트도 한번 해보고 싶어 스타크래프트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해보니까 컴퓨터 2대1까지는 이게 있어 근데 유저한테는 바로 발리는 약간 그런 전략 전략 전략은 너무 힘들어 이거 바꿀 수 있나? 아 못바꾸는구나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게요 죄송해요 제가 키 설정을 잘못했어 이거를 소프트드랍을 이걸로 해야 되고 이거를 이걸로 했어야 돼 됐어 됐어 아 테스트가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들어오세요 이제 같이 하시죠 자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님 감사합니다 내가 맞지롱 하하하하하하하하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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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넹 너무 방송이 쾌적해요 그쵸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한번씩 테스트하면서 방송하거든요 네 테스트하고 방송 켤때 갑자기 마이크 안나올때도 있고 뭐야 왜? 어? 장비 세팅 하도 많이 하니까 장비 세팅을 다 외웠어요 아 음 아 음 음 아 이제 세팅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애 아 세이브 설정 안해서 그렇구나 아하 오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고스나리는 그냥 죽지 않는다. 고스나리의 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스나리의 힘.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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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오 제가 고르파님을 죄송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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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신호겠지? 제가 건방지게 어디서 고르파님한테 이빨을 드러냈는지 몰라도 실수하셨겠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설마 뉴비를 상대로 제대로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치. 제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대로 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클린 클린한 방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클린한 방송입니다. 어 게스트님 오셨다. 자 들어오세요. 죽으려 한 거 아닌데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이렇게 죽네요. 어 그러면은 고스나리가 실력으로 했다는 얘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만을 갖지마. 자만은 모든 페인의 원인이 된다. 고스나리야. 그러지마. 자만하지마. 죽을 지 몰랐는데 네! 이제 근데 왜 왜 왜 안하세요? 게스트님? 아 진짜요? 그럴리가 실력 스트리머 아 실력 아직까지 실력은 아니지만 아직 기술을 많이 몰라요 기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암튼 스타크래프트도 잘하고 싶고 게임은 다 잘하고 싶어 진짜 게임은 다 잘하고 싶어 하지만 잘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데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 그게 골스날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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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중이시였구나 오케오케오케 누구신가 했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오우 위험해요 저한테 자꾸 공격하시면 고시나리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 갑자기 뭔가 갓성이 된 듯한 느낌이야 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 갓성 나리 갓성 나리를 보여주지 갑자기 스피드도 빨라지기 시작했다 스피드가 1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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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약속입니다 내내에도 고스나의 반쇼운 이어갑니다 쭈욱 근데 좀 고정게임이 필요할 것 같긴 해 일단 포켓몬스터하고 토테카하고 저기 테트리온은 고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늘리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게임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은 이제 제가 스트리머로도 좀 이제 활동이 제대로 되면은 좀 더 다양한 게임으로 하고싶긴 한데 고민이에요 한 번에 몇가지를 하려다보니까 잘 안되네 야 어떻게 연명을 오오 이거를 이걸 이렇게 야 저렇게 계산을 내서 하는거하잖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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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저게 저게 산다고? 야 탈벌하다 노트 터지는 효위밖에 안들려 야 야 야 대단하시다 야 야 야 야 대단하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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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żeli 야 야 야 야 야 뭔가 좀 느낌이 달라졌어 방금 전까지 하고 느낌이 좀 달라졌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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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야 너 할 수 있잖아 이 년에 왔잖아 어 잘못보고 여쪽도 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자꾸 실수를 하니 고수야 요새야 그렇게 실수하면 아니랜다 자, 걱정을 해라 깨달아라 이야... 위험한데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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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고요 야... 이거 뭔가 잘 안된다 저 게임이 말리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말도 안나와 말도 안나오기 시작했죠 됐다 와... 죽는 줄 왔다 와... 됐다 안돼! 제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안돼! 어 안돼!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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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치아오 scraping 버프타울류 공격적 나쁘진 않았는데 이런... 이렇게 고스나니는 글로벌한 글로벌한 스트리머 비록 일본어 영어를 쪼끔하지만 잘은 못하지만 이런 그래도 실력으로 성장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저거 일부러 저렇게 하는거였구나 무섭다 더 들어오실분 안계신가보다 얼른 달려야돼 오늘은 상위 16 아니 16위 16위 분 안오시네 저번에 오셨었는데 천천히 할때 저게 끼어져 싶은거 아아 그래요 오케이 음 됐어요 뭔가 각성이 된듯한 느낌이 들어 지금까지 내 손가락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실력이 된다는건가 어 뭐 아이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얘기하자마자 실수한거 봐요 하지만 실수를 망해하는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게 고스나니의 특기지 그렇다는거는 아직 이거는 위기란 뜻이 아니야 일lets 좌우 오dle а 아깝다 と 아깝다 囧 Sel Plz 아 train 210 Wow 많이 맞고나니까 뭔가 각종이 된거같은 약간 그런느낌? 오메오메오메 더 맞아야겠구만 우와 이거 위험하다 방법이 없다 아 진짜요? 어어 야야야 야 저기에 저기에 저렇게 살아나 신기해 아직까지 살 수 있다는게 신기해 야 저걸 살았어요 봐봐요 이래서 고인물 고인물 한다니까 제가 누구 아아 잘 오셨어요 vip님 역시 역시 아이디답게 vip님이시군요 말씀들 vip처럼 말씀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어? 오셨다 기중완부님 오세요 아아 일단 한대 더 맞고 있겠습니다 손을 열겠다 이런 런 앗 랜 앗 난나나나나나나 나 삼부하게 달려오는 오k 안 돼! 위험해! 이 대로는 안 돼! 됐다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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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쪘지만 안 됐습니다 젠장 아.. 봐주시면서 하도.. 수아로쌤는 왜 웃을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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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고맙습니다. 이야.. 이야.. 와.. 와.. 일본어.. GSNiKoA 안녕하세요. 조금 가능한거에요. 영어하고 일본어 조금 가능합니다. 네.. 잘 못해요.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 저 일본어 못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 정도에요. 아.. 내르네.. 아..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다시 오세요. 고맙습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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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랄까.. 잘 안나오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우.. 친구들.. 빠스빠기.. 아 조시야.. 오케 됐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걸 딱 해준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 넣어주면은 또 하나 생기는데.. 이거를.. 아아악! 이렇게 실수하면 안됐는데.. 이렇게 실수 한번 해주구.. 막지만 않는 상태에서.. 뭐야.. 내가 누굴 또 이렇게 손본거야.. 자 그러면 안돼.. 고스야 그러면 안돼.. 고스야 난 평화주.. 평화주이잖아.. 음.. 말이 안나오네.. 고스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음.. You can do it.. I can do it.. You can do it.. Do it.. Do it.. 뜨잇..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어.. 저렇게 두면 안되는데.. 어어.. 잘못됐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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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못떠 못떠 못떠.. 성장형 사터리머 고스나.. 고스나리.. 맞아요.. 여러분은 고스나리의 성장을 시켜보시게 될겁니다.. 언젠간.. 백만 유튜버가 되가지고.. 얼굴공개해서 백만 유튜버가 되가지고.. 제 꿈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지금은 공개를 못해요.. 네.. 지금은 공개를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께 좋은 꿈입니다.. 좋아.. 오오.. 자르자이요.. 아니에요 대통령.. 뿍.. 아니에요 대통령까진 안돼요.. 제 그릇도로는 대통령이 될 그릇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만 유튜버는 델 그릇..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골슨이나니한테 시간을 투자하시고 계시는거죠 보통 재미있어야 놀러오는거잖아요 골슨이나니도 처음부터 재미가 있던건 아니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시기때문에 재미있어지는겁니다 저는 아까 저 때문에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멋진데? 이야... 이야... 뭐 이... 끝날거 같으면 끝나지않고 막 와... 하... 저렇게 스피드가 빨라지면 좀 힘들더라고 저거를 일부러 저렇게 두... 아아... 일부러 저렇게 두시는거구나 아... 아... 까비! 그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고슨이나니의 실력 올릴 수 있을때 얼룩 올려야돼 아... 죽을거와 중간중간 물... 아... 룰 깼습니다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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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암묵적인 룰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론 뭐... 괜찮습니다 골슨이나니만 빨리 안죽게 해주시면 되요 그리고 골슨이나니 때문에 생긴 룰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평평해졌지? 굿 굿 야... 바로 이렇게 공격 들어옵니까? 공격이 들어오면은 아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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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대요 아니... 아니대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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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뭐야 내가 뭐... 이러면 안되요 그냥 잠깐 내가 왜 가해제가 된건데 설마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에요? 왜 봐주세요 아니 왜 봐주세요 왜 봐주세요 왜 봐주세요 거하게 실수하셨네 아 실수하신거에요? 오 골슨이나니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실수를 아 입구를 잔뜩 막아버리시면 아 진짜요? 뭔가 시도를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도를 해보고 싶었던게 아닐까? 도전 아 이건 둘 데가 없네 아 위험해 아 위험해 때릴 수 있어 얼른 때려야돼 아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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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어어 뭐야 뭐야 슈프린님 어 어떻게 된거야 왜 쟤 공격해 왜 아 이게 지금 제한이 걸려있지 그러고보니까 맞아 제한이 걸려있었구나 그러니까 어쩐지 제한 안 걸려있었으면은 이런 공격에 당하실 슈프린님이 아니신대 바로 죽었다 바로 죽었습니다 고슬라인 너무 건방적 너는 빨리 죽어야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하셨습니다 야 무섭다 너누 어 어 신호 아 고아 안녕하세요 얼른 들어와요 네 자리 많아요 네 네모가 너무 많이 나와 그래요? 자리 많이 남았어요 얼른 들어와요 네 얼른 들어와요 고슬라이 조금이지만 그래도 0 0이 보이지가 않죠 네 네모네모 비임 원하신다면야 얼른 들어와요 또 제 유 예 유튜브에다가 나오시는건 다 제가 던저를 붙였습니다 던저 위험 시작하자마자 바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테트리오 영상 올라갈거에요 아마 3시 새벽 3시에 여러분들이 게임하시는데 전혀 지장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업로드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오 이렇게 주시면은 아니래요 공격 야 이렇게 공격을 받아도 이정도 다미 데미지가 있다니 당연히 데미지를 어떻게든 돌려줘야되는데 이거는 열심히 해야지 그래 열심히 하세요 이제부터 열심히 하세요 봐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봐주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조금만 봐주세요 네 조금만 봐주시면서 네 클린한 방송을 방송일에 게임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발 안돼 이런 이렇게 저는 당했습니다 고르판님 다음판에 두고 오십시오 언젠간 뛰어넘어 주겠어 이 고슴들 야 시랄시님 고아 안녕하세요 각자의 고수분들이 다 고수네일 방송을 한 번씩 들리신다니까 나 그게 너무 기뻐 각자 분야의 고수분들께서 고수네일 방송을 오신다니까요 네 맞아요 시랄시님 아 시랄시님이 시로님은 아니죠 맞나? 아니 아니에요 각자 분야에서 최고수 최고 고수 고수냐니는 그냥 고수일 됐고 이렇게 해서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런식으로 한 번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딱 한 번 넣어준 다음에 일자리 여기다 넣고 어 이거 위험할 뻔 했어요 위험할 뻔 했어요 지금 위험할 뻔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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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은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오우야 죽을 뻔 했지만 하지만 아직 죽진 않구요 죽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죽진 않구요 자 고수냐니가 아직 죽을 땐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고수냐니 아직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꼭 죽이시더라구 네 이렇게 하면 꼭 죽이시더라구 고수냐니 넌 저리가 고수분들끼리 할거니까 저리가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경이롭다 3등 했다 어 왜요 왜 쉬고 계신거야 지금 쉬고 계실때가 아니잖아요 저랑 같이 오케오케 프레엔드 아 프렌드 먹어야겠다 프레엔드 어 피씨맨 피씨맨이 들어오셨다 프레엔드 아 나는 프렌드가 아니잖아 음 프레엔드 오케이 하 응애 등장 응애가 아닌데 고수나리가 방송이 아닐때도 가끔가다 연습하려고 들어왔을때 계셔주시면 고수나리와 함께할수있으니까 침추받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습하는 게임중에 하나입니다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아 친추 무조건 받지요 아 그렇군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나나나나 저도 시작하면 바로 사와 바로 아아 그렇군요 야 저렇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오 되게 신기한데 방금적으로 좀 신기했죠 해치해야 되셨는데 아 그래요? 봐요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다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인데 이거 살살해요 이거 지금 뉴비들 보라고 제가 유튜브 올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뉴비들 안온단 말이에요 흐허허 저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뉴비들 안와요 알겠습니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 배울 수 없어요 맞아요 에이 검은콩니 말씀하세요 에이 검은콩니 말씀하세요 아 위험하다 뭐지 뭔데요 조만간 노래 노래도 해야되는데 마이크가 그 뭐지 그 뭐죠 노래방 마이크처럼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하면 안 돼요 집이라서 집에서는 그렇게 노래방처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짝대기 한 번만 나와줘 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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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뭔데요 뭔데요 이거 커 아 나왔다 왔다 아 커버 오케이 확인 야 이것저것 해야되는데 야아 무섭다 야아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스피드 카속으로 부르신 아 죄송해요 여러분 기 여러분 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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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를 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니까 바로 공격을 해버리시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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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풀어다가야될지 모르겠다 됐다 와 풀었다 그래 흑 이윽 흑 풀었다 그나마 풀었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흑 부르고는 싶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이게 그... 진짜 노래를 커버를 제대로 하시는 분하고는 음질이 너무 달라가지고 야,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야, 저게 저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360도가 있었구나? 아, 무섭다. 무섭다. 아니요, 안보여요. 아직까지 안보여요. 지금 보인다고 하면은 안되죠. 그래서, 그래봤자, 지금 경력으로는 아, 찬달도 안된 뉴비인데 아, 아, 그쵸. 그거는 조금씩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할... 아, 배우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니까, 기술을 익혀야되는구나. 아, 튜토리얼 같은 사이트... 아, 있어요? 뭐요? 어, 그럼 나도 배워야겠다. 아아... 아아... 그렇구나. 아, 잠깐. 깨닫고 있는데 자꾸... 때리지마요. 때리지마... 아아! 흐흐흐흐흐흐 아니, 지금... 와, 깨닫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없앵... 으흐흐흐흐흐흫... 뭐, 야... 시작도, 야... 제대로 못하고, 이거... 바로 이렇게... 이야... 흐흐흐, 알았으면 죽으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그렇구만... 그런 뜻이었어... 티스피 하려고 했는데 못하셨다... 야아 와아 어 저 실수하셨다 아아 슈프린님께서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약간 느려지시는 그런 버릇이 약간 있으시구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야아 탈발하다 제가만한 사이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들어가볼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많이 맞아야 많이 맞아야 크기 때문에 많이 맞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하 너무 세게 때리지 마세요 조금 약하게 때리시면 안돼 예 너무 세게 때리셔 이래봬도 뉴빈데 너무 세게 때리셔 아퍼 진짜 너무 아파 봐바 이렇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프다구요 야 그나마 줄인게 이정도다 야 야 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또 그러지마아 그러지마아 죽었다 아니 아직 살 수 있을거 야 뭐야 어떻게 최후의 1위까지 남았지 아하아 아 많이 맞다보면 비슷한 수준 사람들꺼는 별거 없네 아아 진짜요 2등 2등 했어 어떻게 된거야 골스날이가 2등을 하다니 일단은 사이트 저 사이트는 들어가서 진짜 꼭 연습해야겠다 요령을 모르니까 아 할 수 없다 그래 실수는 실수야 아 아니 너무 세게 때리시는거 아니에요 너무 세다 된장 더욱더 실력을 키워야겠어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음 야아 돌아가실거 같으면 돌아가시지않고 막 와아 야어어어 멋지다 슈프림님 스 축하 축하 언젠간 골스날이 방송에 40명이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엇 야어어 그러지마어어 너무 많이 막고 있어요 오우 위험해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진짜 위험했는데 이걸 어떻게 더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내 유일한 단점 유일한게 아니고 단점 중 하나 야 우와 그냥 죽네 굿씨 너는 너는 나가이씨 이런거잖아 아 안돼 아 야 어렵다 이 고수분들이랑 어깨를 나라리 하려면은 진짜 엄청난 피나는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필요해 손가락이 피가 날 정도로의 연습이 필요해 야 위험하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멋있다 야 야 야 와 저게 저렇게 된다고? 야 야 축하 축하 고루파님 하하하하하하 VF님 악 하하하하 자 빻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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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빻겜가죠 빻겜 빻겜 빻겜가요 고수냐에도 최선을 다 해볼게요 어 어짝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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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생에 잠깐만은 없지만 야 이건 망했다 이길 수가 없다 야아 야아 이게 뭡니까 일자비우기 근본스키 일자비우기 맞아요 저도 고시나이는 그거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너무 뻔히보이는 전략이어가지고 야아 위험하다 고루파님 드디어 어금니를 드러내셨어 뭐야 한번 튕기신거같은데 어? 레몬님 튕기셨다 자 네 이제 이거 할줄안다 만들어내진 못하지만 그 상황을 이제 할수있는 능력은 생겼습니다 성장했죠 자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어요 현타온다 갑자기 현타온다 야아 살벌하다 진짜 야아 살벌하다 진짜 야아 돌아가실거 같았는데 감탄샤 밖에 못하겠어 야아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수가 없는데 흠 흠 흠 피싱맨님 윈 튕기신건가요 어떻게 된거에요 흠 난나나나나나 흠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저쪽에 벌칙이 헤어져가지고 다행이다 흠 오 잠깐만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해요 위험해 위험하다고! 아아! 유스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파의 방식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왜 이렇게 자주 안오세요 유스타님 저의 저의 거의 첫번째 멤버 중에 한 분이잖아요 무과금 고스파님도 가신것 같구 무섭다 아 학원 때문에 아 인정 인정 인정합니다 학생분들이 제일 바쁘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긴 하지만 가끔가다 현타오면 공부도 잘 안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오 위험해 위험해 오야 야 이거 공격 완망할수록 죽었다 됐다 아니 이거 어떻게 들어야되 아 안되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왜 다들 돌아가신거야 설마 기적은 일어나나 아니 뭐 제대로 나오진 않네 으아잉 내가 원하는게 제대로 나오지 않아 나오지 안아 안아 안는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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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해서 이렇게해서 그냥 청자할수없어 와 지금 빡겜중입니다 아 이게 안되나 오 야 짝대기가 없었구나 나 짝대기 있는줄 아네 어 아 아 아 아 왜 왜 그런식을 했지 아 아 실수만 안했으면은 그래도 못 이겼겠지만 야 봐주시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학원 화이팅 하시구요 유시카님 언제든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잠깐 와주셔서 얼굴만 비춰주시는것도 큰힘이 돼요 아 이야 뭔가 방식은 비슷해졌긴 했는데 이야 위험했어요 아 아 자꾸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이 되어져있어가지고 그런지 이게 피드가 오르진 않아 물론 생각은 필요하긴 한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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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있어 와 진짜 잘한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아 야 베스트 경기다 야 누가 이겨 이거 누가 이기는거에요 누가 유리해요 지금 랭크전인가요? 랭크전인가요? 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칼을 들었어 그냥 칼 대 칼 대 칼 자음이야 이거 강패가 없어 야아 와 와 지금 강탈차 밖에 안 나온다 지금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죠 하하 야 이분들을 야 이분들한테 내가 비비려고 했더니 야아 야아 이거는 실력 보다도 컨디션 컨디션이 문제 하하하하 야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합니다 잘하는데 아 아 생각하지마 생각하지마 곧씨야 생각하지마 자 흐름대로가 흐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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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다 와 흐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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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 뻔했네 오 공격이 왜 이렇게 살벌하게 와요? 아 잘못됐다 아 사진상 두고나서 생각이 들죠 instructions 근데 왜 벌써벌벌 없어 wam 아직 나 살고싶단 말이야 야아 공격이 오는거는 그냥 랜덤이어도 어쩔수가 없구나 야아 할말이 안나온다 야아 누가 유의한지 모르겠죠 야아 순간의 실수가 그냥 예 순간의 실수가 바로 그냥 패배로 직결되네 어 들어오셨다 슈프림리 들어오셨다 슈프림리 슈프림리야 정신차려 암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와아 정신탈틈도 없이 바로 죽었구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야, 실패 아쉽다. 네, 저 실패는 바로 패배로 직결됩니다. 파이팅! 야, 저거를 어떻게... 우와아아아아아! 탈발하다. 진짜 탈발하다. 그 시나리오와 맞는 레벨이 없어. 라턴 감기가 다시... 도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랭커 왜 여기 있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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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는 500등인데요. 야... 멋지다... 야, 저거 봐주시면 충분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멋지다. 다들 잘하시는 거예요. 고스나이도 스킬을 익히면은 충분히 비비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재미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링크 오... 링크 있는 걸로 들어가가지고 연습 충분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해. 스킬 연습이 필요해.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아... 그렇게 실수했던 게 단박이 사라졌어. 저, 이 실력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야... 인간의 실력이 아니야. 헉, 나가셨...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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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어, 그러네? 피신배님... 튕기셨... 튕기셨나본데? 하시다가 나가실 분은 아니시니까... 튕기셨나봐요. 캬.... 야... 이거... 졌죠? 진거 맞죠? 예. 야... 어려워... 야... 이기셨어... 아니... 이기... 이 뭐냐...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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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부지리 젠장 나도 어부지리를 이기고 싶다 채팅창이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누군가 시끌벅적 좀 해결해줘요! 아니 잠깐만 도피나리 좀 살자고요 살자고 와 죽을 뻔했네 거의 반 죽긴 죽었지만 어쨌든 아니 살려줘 이건 말이 안돼! 자 더이소 공격은 안돼요! 거의 더이소 공격은 아아! 어쩔 수 없다 다이소 공격은 안돼요! 바로 분실력 나오시는거 봐봐 살벌하다! 맨 처음에 왜 죽으셨죠? 저가 디티퍼클까지 다 다 아 진짜요? 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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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이 너무 많이 와 모아라 죽을뿐 나 모아라 나 죽겠다 아아 어어! 아 딱 기회였는데 야.. 스피드가 느린게 하니다 어 슈프림 리드도 나가셨다 나나나나 야..괴벌하다 진짜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고 야아.. 순간의 실수로 이.. 야아.. 한 세판만 더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시니까 세판만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업로드도 좀 해야되기 때문에 이제 생방송 위주로 일단 업로드 먼저 할거고 아 자꾸 멈추는 버릇이 있어 안돼.. 비쌸떠 비쌸떠 넌 그러면 안돼 안 그래도 느린데 더 멈추면 안되잖아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마 어아아曹 이런 롱이 oke 웃음 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le 이거는 아무리 봐도 고르파님께서 유리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어 있네? 살았네? 야 저거를 저렇게 산다고? 공부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 16위분은 안 오셨다 렛츠고! 악 실력 차이 덜덜 다들 실력 좋으세요 벌써 공격이 들어와 뭐랬다고 난 한개 없는데 공격이 벌써 들어와 들어오면 어어어어어어 벌써 죽었어 어 되게 빨리 죽네 자 맞판 갑니다 아뇨 오늘 림피 못해요 아직 몸이 다 나은게 아니에요 검은콩님 그래서 이번주는 그냥 쉬고 다음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림피트 제가 그 스케줄에 림피트 안올렸을텐데 몸이 축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쉬어줘야돼 지금 운동화면에 오히려 역효과 예 그래서 운동을 지금 못해요 아 아 너무 힘들어요 공격을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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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골스네리의 공격이다 갑니다 이곳게 어 오 오 오 일단은 검은콩님이 커버 커버 하라고 하신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인지 진전 못해요 아 진짜 도취나리가 제일 못해요 지금 아 큰일났어 몰랐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멀었어 몰라요 예전에는 시즈곤도 불렀어요 티얼스도 부르고 요새는 노래연습을 하도 안하다보니까 얼마전에 노래방 잠깐 코노가가지고 잠깐 노래한번 불렀었거든요 근데 야 확실히 연습을 안하니까 목소리가 잘 안나오더라구 일주일한번은 가가지고 목을 좀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진짜 누가 유리한거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오 뭐야 뭐야 근데 아 저렇게 야 야 야 순간의 실수가 이렇게 패배로 바로 이어지는 예 유리한거 같은데 야 찌막팜 한번만 더 가겠습니다 예 네 저 또 얼굴에서 그런게 아니여 아니 나 한 몇초 있다가 바로 끝나요 저 게임을 제대로 해보지 못했어 봐요 이렇게 온다니까 봐봐 나 이렇게 죽어요 네 어떻게 된거에요 예 게임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야 야 무텁다 진짜 무텁다 야 야 그니까요 이 정도면 거의 1대1 인정 1대1 인정 진짜 인정 야 와우와우와 이야 무섭다 진짜 진짜 찐막 한번 더 가겠습니다 진짜 찐막입니다 진 찐막 나 한 30초는 버텨보고 싶어 나만 평화롭게 안오고 있는가? 아 잠깐만 아아 공격하면 안돼요 와 이거 아프다 아 이거 아 바꾸면 안되는데 바꿨으면 안되는데 아 큰일났다 일자 안나오잖아 아 나왔다 끝났다 30초 버텼나? 3등 하셨네요 3등에 깨져? 이야 어 실패하셨다 근데 바로 해결하셨다 끝났네 이야 끝났네 라고 했는데 아직 안끝났어 도시내렛으면 끝났는데 이야 멋있다 이야 이야 멋있다 자 계속하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 3 4 5 5 7 5 8 5 7